네, 안녕하세요. C2K의 김성은입니다. 지금부터 공인프로듀스님께 머링을 만들어 드릴게요. It's morning time! 살짝 일가견이 있어요. 손이 매우 떨리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좋아요. 버렸어요.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네. 후추, 조형, 조형, 일회에요. 역시 This is the feeling. 젖은 말이 있어요. 이 깨도는 더 높이 역사선가요. 더 월요일에 Minnesota. 여름이다. 그리고 성 모양이 그려진 힘이에요. 이 부분은 더 월요일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른데요일에 인류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입니다. 이동은 더 월요일에 있는 것을 겨우는ared.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잠깐만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 하 하하 이러면 다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실패해요? 아 아 뭐야 되는 거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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